땡큐 안녕하세요 블루미너스입니다 저희는 이번 락페스티벌 22팀에서 23팀 중에 유일한 중1팀이고 저희가 연주할 곡은 유나, 혜성이랑 그린데이, 홀리데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오, 눈을 감사합니다 정상의 하늘을 따라잡은 때 저군다른 별을 잡고서 귀찮은 현실의 눈으로 나를 데려가줄 수 있다면 땅땅한의 눈물 보도라도 따로 내가 볼 수 있다가 날 찾고 간단한 자가 듣고 나 더 이상 알아보나가도 좋아서 좀 바라봐 나처럼 기대하고 싶어서 내 맘을 저렴하게 웃을 때 내 맘을 저렴하게 웃을 때 내 맘을 내려봐 내 맘을 여름에 한번 gauge 내 맘을 면 나 다들 한DB fug에 위하여 내 맘을 저렴하게 웃음 날씨가 속 좁월하게 웃을 때 내 맘으로 자 nevertheless 여행 이야깐 내 맘을 응원합니다 나를 만날 그대를 보고도 와도 나의 성도가 너무 멋있어서 나의 성도가 다쳐버리고 나의 성도가 다쳐버리고 나의 성도가 다쳐버리고 대용할 것인가 알아봐 내 성이 되어 더군이 나의 성도가 다쳐버리고 나의 성도가 다쳐버리고 눈을 내려봐 현재는 다 보이는 소리 이 상황 반대가 사라져버리는 날이 내 마음이 들어간 마코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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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냐 그대가 힘이 들 때면 막 하늘을 올려잡아요 나 언제나 그대 있는 곳 그곳으로 날아올라가고 짚어서 웃을 바라봐 더욱 웃어높이던 하늘을 걸어봐 내 맘을 저녁에 있는 데에 눈을 데려가는 나를 지켜봐 언제나 영원히 웃음이 웃을 때 언제나 사라져 너는 나의 꿈 내 맘을 저녁에 날 거야 내 꿈을 보듯 내 숨을 지켜봐 그대가 어디에 있는 곳에나 지켜줄게니까 안전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방송부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양옆에 있는 스태프분들한테 말씀해주세요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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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